바다 북갈봐요. 재밌어요. 가족끼리 와서 재밌어요. 올해는 더 많은 인파들이 몰린 까닭에 해경들은 더욱더 바쁩니다. 그러겠네요. 그런데 이때 수영 한 개선 밖으로 떠밀려간 구석이 굴어됩니다. 일으키면 거의 키가 이면해요. 수영 못하죠. 그러다 보면 익사사고 발생해요.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는 웬 뜰채가 등장했습니다. 잘하시네요. 바로 해파리 퇴치작업 중인데요. 최근에 해파리로 인한 피해가 크게 들고 있습니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찬물이나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고 그 근처에 있는 인명구조 요원한테 와가지고 식염수나 바닷물로 소독할 수 있도록 바닷물로 한편 해변가의 파라솔과 모래사장에서도 더위를 즐기는 피서객들 그런데 피서객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남성들이 포착됐는데요. 그거 뭐하시는 분들인가요? 여름철 되면 성범죄자들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성범죄자들 간과하려고 잠복근무 중에 있습니다. 너무 눈이 띄시는데 주로 노출이 많은 차림의 여성들이 범죄 대상이 됩니다. 여성들의 몰카를 찍은 피의자는 순순히 범행을 인정합니다. 해수욕장에서 이게 무슨 본변입니까? 그런데 조금만 쉬어도 좋으련만 해경의 업무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덕분에 경포대 해수욕장에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수상 레포츠 그중에서도 인기 스타가 있었으니 시원한 바다 풍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패러세일링인데요. 아 이거 생각보다 높게 떠요. 그런데 이 재미에 견줄만한 것이 또 있습니다. 아 여기서 내려가면 안 되죠? 뭘까요? 3, 2, 1! 번지! 바로 번지점프입니다. 천의 풍경은 물론 짜릿한 재미까지 동시에 느낄 수 있는데요. 정신이 이렇게 이렇게 손바탕 놀고 나니까 생각나는 게 있죠. 아니 배달이 와요. 바로 각종 배달 음식들입니다. 마무리는 핫빙수로 후식까지 먹어줘야 제대로죠. 핫빙수도 배달돼요? 이렇게 다양한 우여곡절 끝에 찾아온 경포대 밤. 작과는 사뭇다른 이색적인 풍경이었습니다. 덩푸드의 밤바다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데요. 밤바다 나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수환경 강원도 온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밤바다의 정취에 취해가고 있을 즈음 이때 아이고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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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이 신고를 받고 출동합니다. 뭐지 뭐지? 네 역시나 바로 취객 때문인데요. 아이고 왜 요구라고 하죠 왜 그것이 그러니까 뭘 잘못한 곳이었어요. 네 시비를 걸고 아니면 시위를 붙던가 이런 게 종종 일어나는데요. 지금도 보니까 뭐 술을 너무 많지 하셔가지고 네 돌려 보냈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힘든데 우리가 이렇게 야간에 굶을 사면서 여기 놀러 온 사람들, 기사객들이 안전하게 놀다 가시면 그걸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해경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 덕분에 더욱 즐거운 경포대 해수욕장. 안전하고 즐거운 여름휴가 내년에도 또 기대해봅니다. 해수욕장은 역시 경포대 푸른 바다가 제맛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짠내 나는 바닷바람도 참 매력적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해수욕장이 이번 달 말까지만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아직 휴가를 못 가신 분들 또 한 번 갔다 왔는데 약간 매력이 아쉬움이 많이 나오신 분들은 다시 한 번 찾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바다가 우리 부르고 있는데 이러고 있네. 그러잖아 왔어요. 왔어. 우리 이시이시가 왔어요. 도대체 어디 이렇게 멀리 갔다 온 거예요?